관객 여러분, 2022년,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올해 설 연휴는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.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영화.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유쾌한 영화. 해적 도깨비 깃발도 극장에서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? 사라진 부물을 찾아 떠나는 해적, 의적, 역적의 짜릿한 항해와 모음을 가득 담은 역대급 스펙타클 어드벤처 영화 해적 도깨비 깃발. 지금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입니다. 설 연휴으로 극장에서 만나요. 안녕. 가자, 부물을 찾으래. 해계윗도. 이수수께끼를 불어야 부물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지. 사라진 부물. 악불을 돌려. 찾는 자가 주인이다. 내가 지도하면 발전을 고장시켜. 수원하고 퉁쾌하게 터진다. 해적 도깨비 깃발. 범비, 나 해적왕 됐어. 절찬 상영 중.